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 행위를 한 건설사 열 곳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건설사, 일어난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계약해지는 물론 택지 환수에 나서겠다는 당침인데요. 벌떼 입찰은 모기업이 여러 계열사와 함께 공공택지 사업에 입찰을 나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인데요. 이렇다 보니 회사의 직원이 한 명인 곳도 허다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호반, 대방, 중흥, 의미, 제1 등 5개 업체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전체 공급필지의 37%를 가져갔다며 문제제기된 바 있습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사 및 점검 대상인 81개 업체의 위 5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계열사 동원을 통해 무분별한 추첨 참여와 부당지원, 담합 등이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뒤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따른 실효성 여부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양호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불법적인 벌떼 입찰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택지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건설업체의 반발이나 분양 상태 등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